하면서 개인 전시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멋지죠? 자, 이렇다 보니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타이틀 로고를 직접 디자인까지 한다고 합니다. 조달환 씨에게 이 송글씨의 작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조달환 씨의 이런 또 손재주가 있으셨는지 몰랐네요. 제가 어느 정도 난독증이 좀 있어서 아, 배우 달환 씨의 의외의 모습인데요. 대본 시나리오를 보는데 한 줄 읽고 딴 생각을 하고 한 줄을 네 번 연속을 읽고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글씨를 쓰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요. 왜냐하면 좋은 글귀들을 많이 쓰니까... 오늘 모델로 어떤 의상을 좀 입고... 이거야, 이거. 아, 이거예요. 아, 이거? 오늘 무대 의상입니다. 특별히 사이즈 잰 거예요. 일반 모델들이 왜 작으니까... 시선이 이건지...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랑 씨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세종대왕의 그런 한글을 만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은 잊지 마시고요. 손 글씨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따뜻한 감성이 찾아갈 겁니다. 한글, 화이팅! 드라마 볼 때 꽃미남 보시죠. 사랑 스토리에 파르르 또 설레실 텐데요. 자, 오늘은 파격적입니다. 위범만 찾아볼 거예요. 한밤 기획입니다. 폭행! 납치! 그리고 외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법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법이야기, 강현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오... 주부들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는 드라마, 결혼의 여신입니다. 힘들어... 드라마에서 이태라 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 시어머니의 폭언을 참으며 살아왔었죠. 그러다 결국... 이거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부사장이자...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5천억 원의 위자료를... 그 위자료가 5천억 원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네, 5천억이라는 거는 남편 김정태 씨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분할해달라. 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이 5천억이고요.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남편이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의 상당수는 이미 재벌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인 것 같아서 뭐 5천억까지는 안 될 것 같네요. 소송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아시겠지만 5천억이 다 현찰은 아닌 거 아시죠? 남편의 지분을 제가 갖는 거거든요.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제가 다 진단서며 자료들을 제가 다 수집해놨고요. 꾹 참고 살았습니다. 홍혜정 씨 얘기만 들어올 수 없으니까 김정태 씨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주장은 그의 불맥 때 그의 고생한 만큼의 위자료만 저는 지급을 하겠다. 아니면 거기다 위로금 쪽으로 조금 더 얹혀주겠다. 조금 뭐 살만 먹고 살만큼 주면 되죠. 못 줘요 저는. 실제 소송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주장들이 오가게 될까요? 극중에서 이태란 씨는 8년간 남편의 폭행과 외도의 증거까지 철저하게 준비해놨는데요. 증거 중요하죠. 중단서에는 홍혜정 씨가 맞았다라는 주장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군요. 누구한테 맞았다. 남편한테 맞았는가. 시어머니한테 맞았는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모든 치부를 법원에 내면 이런 내용들이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아무리 많이 맞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뚝 떨어지는데요? 그럼요. 위자료가 생각보다 우리 지금 법원은 굉장히 낮게 인정을 해줘요. 남의 아이를 낳아와서 10년 동안 기른 경우에도 위자료가 3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다 증거가 충분해도 최고가 재벌인데요? 결과는 드라마 종영 후에 정말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보면 아니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이 전과 한 10번은 될 것 같아요. 법으로 따지면. 멋있게 이별을 당했어요. 드라마에 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딱 길을 막았습니다. 세우시라고요, 아저씨. 너무 멋있어요. 저 행동 저거 도로공통법 위반인데 법 얘기하고 있고. 아 예. 주인공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허락받지 않고 뜯어보는 행위 자체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요. 이렇게 바로 움직인다 가지고. 뜯어보는 편지를 버렸다 하면 또 재물선계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행위죠 사실. 내 온몸 구석구석을 다 찔러봤잖아. 극중 공효진씨가 소지섭씨를 허락없이 만지는데요. 이걸 법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넌 성추행범이니까. 평범한 남자 시청자 혹은 그냥 일반인으로 여쭤보는 건데 여자가 남자 몸을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성추행 가능한가요? 남자도 여자가 자기 몸이